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건가 하면 전열입니다. 전열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요. 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울의 법칙입니다. 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울이라고 하는 것은 약 4.2H와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H는 4.2분의 1의 W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0.24W가 되겠죠. 칼로리가 나오는데요. 이때 W의 값이 PT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0.24W의 I의 제곱의 RT 칼로리가 됩니다. 이때 P가 I의 제곱의 R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공식은 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열에서 물어보는 것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울의 법칙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열전 현상입니다. 열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이 전달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차 말하죠. 이 온도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열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열전 현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톰선이 있고요. 펼테어가 있고 제어백이 있습니다. 제어백은 프랑스식 발음이고요. 실제로는 이름이 시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백허 효과 혹은 시백허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가 하면 야는 백이죠. 백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야 백 이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거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백이니까 야는 뭐다? 열. 온도차가 발생을 하면 반대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다? 전류를 흘리면 열, 온도차가 발생을 한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두 자죠. 그렇죠? 글자 수가 두 자니까 두 자인 것은 동일 금속일 때고요. 이거는 석자죠. 이거는 다른 금속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펼티 아니면 저 백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야 아니면 일단 이 중에서 답 되겠다 하는 거 보기를 줄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른 온도가 먼저 나왔죠. 그죠? 온도면 열이잖아요. 그죠? 열이 먼저 나오면 뭐다? 백이죠. 그래서 야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이게 정식으로 외우면 되게 헷갈려요. 정식으로 하면 동일 금속에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한다, 톰선. 다른 금속에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한다, 펼티어. 다른 금속에 열을 주면,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른다, 제어 백. 이거 어렵거든요. 다 외우기가.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가 하면 이 글자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공부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갔어도 내가 헷갈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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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